아니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정말 좋다 아 날씨 좋아요 핫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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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달리구만 오늘 거 야위였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자구 아니 부장님 축구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아 이거 초콜릿이야 이거 우와 우와 빅사이즈가 나왔어 대표 나오십니다 아이고 부장님 하하하하 라무라무라무 라무라무 아이고 좋아하다 아이고 야 그러잖아 오늘 그 뭐할지 내가 일정 짜놓으라고 했잖아 짜놨어? 아 짜놨어 자식아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야위의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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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잘했다 잘했어 자 우선요 시간을 잘 쪼갰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휴 야 뭔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? 오전엔 피자를 먹을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은 요렇게 자 이렇게 그만해 그만해 또 먹는 거 얘기할 거 아니야 또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럼 이게 포쌈 하나 갖다 주세요 예? 포쌈 거 저도 하나요? 뭐해 이 자식들이 너 일로 와봐 너 네? 야 내가 밖에 나도 잔소리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? 니가 자꾸 이렇게 하면 구장으로 널 누가 봐 어 누가 봐 챙겨왔습니다 누가 봐봐 얘기해 자식들 엄마 누가 봐봐 너 이 말 짜리고 싶어 진짜?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번만 더 기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어제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됐네 나한테 믿음을 줬어 봐 아 줏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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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때문에 인생에 꼬였어 아주 그냥 삥삥 꼬이요 줏어봐 하다ich 그만하래 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왜? 또라이야? 뭐해! 욕먹습니다! 나눠 먹어요! 왜 그렇게 맛있게 먹어? 나눠 먹어요! 야, 이 뚱뚱한 계집애야! 나눠 먹어요! 나눠 먹어요! 목자는 그 들리는 소문에 비를 그렇게 좋아한다며? 아, 그래요? 저 다른 가서들도 다 좋아해요! 뭔 소리야! 비만 좋아한다며, 비만! 비만 좋아한다며, 비만! 대표님, 대표님, 추댕이즘! 추댕이즘! 이빨이 뽑혀버렸어! 핫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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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가 지금 지게차 불렀냐? 그나저나 너희들의 준비성이 하나도 없어요! 내가 얼마나 준비 철저하게 하는 줄 알아, 인마? 야, 가져와봐! 아, 이거 누구야? 내가 오늘 니들이랑 먹으려고 이래 갖고 온 거야, 비싼 거! 이거 구하지도 못하는 거야, 돈이 써도 이거! 야, 이거 맛있겠습니다! 이따 고기 꺼서 한 잔씩 하자고! 네, 알겠습니다! 나 신입사원 양그레다 매번 실수해 실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욕을 먹는 거지? 양그레!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해 보는 거야, 알겠지? 양그레! 파이팅! 너는 다완을 맨날 이렇게 항상 지저분해 맨날 느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다 뭐야 이거 지저분하게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칠칠칠 못하게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 산삽이다 뭐해 이 말이야 진짜 어휴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 진짜 억울하다 이게 산삽인지 누가 알아 하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양그레 파이팅 어 죄송합니다 어 진짜 몰랐어 에이 진짜 야 저 괜히 또 이런 걸로 또 화내고 그러면 분위기 헌박해지잖아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아 그래요? 야 이거 이왕 온 김에 재밌게 놀아보자 야 뭐 뭐 할 거 없어? 그 요즘 최고많이 하는 게임 007빵 어떠세요? 야아 야 이거 좀 유행이라던데 그거 야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임 007빵이에요 야 재밌는 겁니다 야 재밌는 거 그거 오지마 내가 학교살때도 잘했지 아 진짜? 어 먼저 하십쇼 공 공 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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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언밥 하겠습니다 왜? 왜? 인디언밥 오예 야 원래 인디언밥이 이런 거야? 인디언밥 하나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인디언밥이 그 인디언밥이 지금 이 인디언밥이야? 어 인디언밥이라 어려워 들어sung 예 아 돌아버리겠네 지금 которая 인재밥이야 이거 안되겠다 오늘 혼 좀venают 것 같으면 그죠? 아 비 UT samples 야, 띄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? 분위기 띄우려고 진짜 띄우려고 그런 건데 진짜 이런 날일수록 오늘 같은 날은 내가 화를 안 내기로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아, 고맙습니다 다 같이 즐기면서 얼마나 장난들 치고 얼마나 좋아 자, 저거! 아유, 자식 너만 더 밑에 목에 묻히고 다녀 어디 뭐가... 인사 잘 하신다 아유,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나? 이게... 서울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? 서울 구경이 뭐야? 저기, 저기, 저기 서울 구경이... 아아아아아아악 거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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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미쳤어? 장난치면서... 아니 그... 엄청 짜증나게 안 돼 야... 야! 어... 아고아고아고 아이고, 웃어? 아이고, 저 왜 때려요? 장난을 자식이라도 질게 입고... 박아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! 아, 금방 더 참으십시오, 예 야, 이 자식아! 이 자식이! 아, 죄송하다가 그래... 나가! 나가, 인마! 이따에서 안 다녀 이따에서? 안 다녔다고! 양성아 이런 상상을 해봤다 지금 뭐하는 거야? 이따에서 안 다녔다고! 이런 상상을 해봤다 이 자식은 나 진짜이야! 대표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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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큰일 났다 하나, 둘, 셋! 지금 최 Operation! 대표님! 대표님! Hakal 도대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간 거야? 아름다운 내 청춘이여 언젠간 그 언젠간 정말 언젠간 언젠간 살다 보면 이 날도 좋은 날로 기억될 거야 우리 가엾은 문부장님 그동안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거긴 진짜 떴고 있어 네 네 마무리해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 양그레 양그레 그리고 우리 모두 파이팅